밑본찌가 천사게 너무너무 고맙고 밑본찌가 천사게 너무너무 고맙다 우와아아아아아 와 너희들 왜그래 진짜 고맙게 어 혹시 나 평가임 몇개로 했는지 기억나? 누구 나 다 기억하지! 말하면 좀 안돼 이거 한 번에 말고 바로바로 연달아 쐈는데 몇개 그거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돼 시청자분들 그거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된다고 맞추면 더 줄게 영정감이야 영정감 나도 맞출 수 있는데 영정감이라서 안돼 그거 나 말을 해보라고 잠깐만 아니 검색..잠깐만 검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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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우리 이거 잠깐만 기다려봐 강남가자 여기서 차차고 강남가면 돼 여기서 지금 내려? 1 3 2 1 뭐야 안내려 안내려 꺄 꺄 꺄 꺄 저기가 있는데 땡겨져? 땡겨지지 땡겨지지 무조건 땡겨지지 중간에 낙하선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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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론데도 차 있을거야 요런데 강남 별거한다 어이 다 있다 나 근데 오토바이야 선착순이야 2토바이? 3토바이 같은데 응 나 치열니 치열니 3토바이 선착순이야 어 내 앞에 사람 있는데 나 얘랑 주먹으로 싸워야 돼 잇몸 아픈 거 많이 괜찮아졌어 하루 지나니까 좀 괜찮아졌는데 여기 사람 있어 아니 얘들아 잇몸이 왜 아픈 거야 잇몸? 그 앞니 위에 잇몸? 이 안 닦아서 하루에 양치 세 번 해 밥 먹고 일어나서 절타기 전에 하고 우리 차 구해야돼? 대충 알아보자 차 구해야돼? 선착순이야 선착순이야 갈게 언니 기다려 어쩔 수가 없어 아 기다려볼게요 차 구해서 가자 일로우 가면 차 있어 악씨 타타타타타 누나 타 나 기... 누나 타 이거 벌 해둬 빨리 타x3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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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타! SW 방향 2명 아 나 죽었잖아 괜히 탔어 저기 내리는 아무도 못 봤어? 난 봤는데 내가 아까 내 앞에 한 명 있다 했잖아 아 진짜? 응 다시 하자 나 이거 다시 하자 근데 이제 아니야 다시 하자 나가? 잠깐만 나랑 하면 못 이겨 나 눈뜬 장님이야 아! 아! 자살 중 흠 흠 흠 흠 흠 항상 샥 룰나티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룰나티 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왜 못 봤지? 나 내리는 거 못 봤어 아 내가 오더 해줬는데 그러니까 좀 말 몇 번 말했어 와 계속 내가 주먹으로 싸워야 돼 주먹으로 싸워야 돼 했는데 아 진짜? 몇 번 정도 말했어? 4번? 한 열 번 말한 듯 열 한 번 말해 주세 아 열 한 번? 아냐 아냐 알았어 앞으로 열 한 번 말할게 어 열 한 번 정도 말해 이제 각인데 오케이 오케이 뭐야 형님들 그 뭐냐 아냐 이따 말해줄게 이따 말해줄게 이따 말해줄게 이중 닦아 성태야 난 잘 닦는다고 어? 인물 아프다네 더러운 거 확인 아니 그러고 아니 오빠한테 성태야 라니 어? 오빠라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빠 확인 오케이 오빠 확인 인물 맞고 아 그렇다 그럼 치과를 가봐야겠네 그치? 치과를 아.. 치과를 가봐야겠네 치과를 가봐야겠네 만나면 뭐하고 놀아? 술 먹어? 술 잘 먹어? 술 잘 먹어? 못 먹어 아아이 조져 났네 안해 잘 먹어야지 형태스럽자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잘 취하는 게 좋을 거 아니야? 아 잘치? 잘치? 한 번 닦는 게 문제가 아니야 잘 닦아야지 한 번 닦아야지 다시 밀타 갈게 여기서 차 타고 여기 여기 형태형 오늘따라 더 섹시하세요 지금 내려? 어 지금 쭉 일자로 가다 보면 차 있을 거야 몇 타면 돼 아 누나 팀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로 아로 고맙습니다 아로 아로 잘치 않는 스타일이야 몇 잔 마심치? 그거는 이제 남자따라 다르지 됐어 됐어 남자따라 다르지 된 여자라고? 된 여자라고? 남자따라 다르다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남자 보고 막 취하고 안 취하고 막 그래? 여자들은 다 그러다? 아니 상대방 주량이 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뭐 아 어 내 앞에 사람 하나 어 나 오토바이 있거든? 난 오토바이 있거든? 나도 나도 오토바이 확인 같이 가 또 같이 가? 내가 갈래 차고 해서 올게 저 앞에 차 있네 어디? 쩌어억 됐음 쩌어억이 어 태우러 올게 태우러 올게 아니 그럼 먼저 기다리자 한명씩 운전하네 나 이거 오토바이 운전 못하는데? 아냐 한명은 타고 가야돼 쩌어억이 틀렸는데? 한명은 타고 가야돼 그거 나 저 차 타고 갈래 어 안타져 야야 타 야 타 어? 아이 뭐하나 갓시나 빨리 타 아니 곽강구 곽강구 오케이 타 야 타 허리 꽉 잡으라 허리 꽉 잡으라 허리 꽉 잡으라 허리 꽉 잡으면 손목 나간다 허리 굽어가지고 오케이 강태치소 더 빠르지 더 빠르지 우리가 더 빠르지 근데 밀타가 어디야? 밀타 아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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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리 카페 있던데 아 노란빙 노란빙 어 여기 차 있다 차 필요 없어 노폐양님 별풍선 5개 감사한거야 아 노폐양님 5개 감사한다고 왔을까 나도 신났네 아 신나다뇨 어? 신나다뇨 시청자 분들과 같이 게임하는게 즐거워서 그런거지 사장이랑 할 땐 맨날 말하네 아 아 그리고 내가 화내는 거는 약간 뭐랄까 약간 정이지 정 흐흫 여기 한분 내릴께요 여기 한분 내릴께요 여기 한분 내릴께요 여기 한분 내릴께요 여기 꿀집이거든요 여기 한번 내릴께요 예 너 뻥이었네 뻥이라고? 아니 꿀집 맞아요 저 꿀집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한명 내릴께요 공장 한명 내릴께요 여기 꿀집이거든요 카페 내려줘 네 여기 꿀 카페 카페 하긴 너 방송 하루이틀 못한거야 왜 날라와?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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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은 전쟁이야 아니 파밍은 전쟁이야 와 아 준다 인성 두렵건네 아니 아니 길건너 내꺼 아 아 아 아 아 뭐해 이리와봐 가시나 이리와봐 가시나 언니 아 언니 살려줘 음 힘내 파밍도 알죠 파밍도 알죠 파밍도 알죠 아니 아니 권총은 안주어도 되지 권총 필요없어요 권총 필요없어 그럼 나 총이 없는데 나도 총 없어 나 음료수 하나 여기 아무도 없어 천천히 파밍하면 돼 여기 아무도 없어 괜찮아 아 거지같은 집에 내려줬어 아니야 그 꿀집 맞다니까 허니버터하우스 2층집 조금 때 내놓은 저도 뭐라 그래 그 꿀집인데 성태에 믿으면 안 된다 아 허니버터하우스 난 카페 갈 줄 알고 있었어 그러나 카페 파밍을 나 혼자 다 했지 파밍은 전쟁이에요 파밍은 전쟁 파밍은 전쟁 파밍은 전쟁 파밍은 전쟁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짝권 짝권 많다 공장 나 떠빼 짝권 안 써 엠포라 엠포 엠포 좋아 버거 엠포 좋아 버거 엠포 버거 있다던데 엠포 혹시 MC북 쓸 사람 총알만 총알 군대 감아야 했네 아 프라이팬 맞으라고 군대 감아야 되잖아 왜 프라이팬을 맞았어 때렸어 갑자기 이유 없이 거친 녀석인데 거친 녀석 엉덩이 때렸어? 아니 면상 때려서 면상 보기 싫었네 보전기 어디 계단에 보전기 있다고? AR 보전기 형들? 이 배울이잖아 형들 나 못 믿어? 아니 형들 나 못 믿어? 형들 나 파 파밍 BJ야 파밍 BJ 딱 보면 사이즈 다 나오지 나 레돗이랑 탄이랑 쭈어줘 나 레돗이랑 탄이랑 아까 홀로 있었는데 나는 총 쭈어줘 버릇빼다 양아치야? 쭈음 말해줄게 여기 떡배 있다 여기 떡배 떡배? 이따 갈래 이따 갈래 이따 갈래 이따 갈래 정신 못 차리면 다 뺏겨 종이랑 좀 하다가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녁 먹으러 가야겠다 술 좀 먹을 거 같은데 누나 누나 버노머야 술 한잔하고 전화해도 돼? 010 디스포제 쳐줄게 흐흐흐흐흫 너네 그렇게 쉬운 애들이었어? 여기 레드옷 있다잉 레드옷 필요하다고? 레드옷 나 나 나 나 아 주웠어 버려 버리라고? 응 버리라고? 도트 다 있어? 홀로 레드? 나 있어 오케이 나도 레드옷 있어 구상구상 빵빵 여기 엠포있고 50명 남았죠? 다 파밍 다 됐어? 난 다 됐거든 빵 어? 빵 줘 빵 어 빵 줄게 일로와 한 개 있어 두 개 있어 한 개 줄게 어 가는 장 가는 장 난 파밍 다 됐어 가 말어 파밍 덜 된 사람 나 나 나 나 나 머리가 없어 쇼핑 쇼핑 너무 좋아한다 쇼핑 쇼핑도 적당히 하고 어디 있어? 빵 빵 줘 어 빵 먹어 야 연료통 벽에 박혀있는데 뭐야 빈 빈 빈 빈 이빈 빈 자이장어 자이장어 버튼 가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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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어 좋은가 여보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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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지마세요 목소리 깔지마세요 목소리 깔지마세요 이거 막판이거든 들어왔게 이거 끝나면 바로 빨리 오세요 응 알았다 좋같은 새끼 그랬다 아 나 진짜 마우스 크리에 열심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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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타타타 저 위에 노란핑 2층 여기 차있다 내가 이렇게 되나 아니 누가 이렇게 차를 타타타타 탁시 거기있다 저기 대탄이랑 앞대가리 남는 사람 응? 뭐야 대탄 없어 사람 파밍하면 돼 괜찮아 자리 잘 잡고 이거 여기 자리 잡으면 돼 지금 자리 잡고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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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나 그 집 다시 갔다 와야 돼 왜 아이 조절 샷건 두개 들고 다시 갔다가 오토바이 타고 와 가는 김에 이누나 하이바도 좀 찾아주라 이누나 하이바도 없다 이누나 하이바도 없다 어 언니 따라와 이누나 똑같이 없다 나 너무 더워가지고 노란핑 어디갔어 노란핑 없어졌잖아 내가 저기 핑 찍었잖아 하이바도 하이바도 언니가 가야돼 어 안 먹으면 안 돼 안 먹으면 돼 가자 가자 나 무빙 알지 내 무빙 알지 오케이 오케이 무빙 섹시하지 으흠 으흠 아 아 자기 상인 때리는데 금방 가요 가자 뗐지야 가자 뗐지야 네 어 그거 사부작 사부작 되면 안 돼 교통법규 위반이야 그거 가만히 있어 아 성큼하다 성큼 알 줄 알지 사부작 사부작 속도 빼기 까닌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드링크는 다 있어? 자 하나하나 두개 하나하나 두개 일일 둘 일일 둘 확인 나머지는? 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하나 하긴 2,15 2,15 1,15 2,15 와 저희가 진짜 레알 개꿀이다 저기 가야해 가야되요 핵있나?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피채고 가자 가만 가만? 아무거 되는 중 가만 한잔 마셔서 한잔 들이켜 한잔 했어 한잔 했어 한잔만 먹어 한잔만 해 한잔만 채해 채해 한잔만 해 아 어디로 가지? 야스날 안 넣을까? 야스날 쪽에서 저항이 나을까 적극살인데 지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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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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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이거 차 많이 지나갈 거야 이따가 그럼 차 쏘면 돼 사람이나 어 언제 있다? 어 치일 뻔했어 언니 여기 뚝배기 있어 어 네 어디 잠시만 아 이거 별로 안 이쁜데 이 뚝배기 개머리판 필요한 사람 아 뚝배기를 이쁜걸 찾아? 뚝배기를? 뭔데 누가 털었네 내가 털었어 엄마 일로와봐 내가 몰려있지 손캠 알려준거니까 차 안타지 우유 아 여기있어 아니다아니다 여기가자 저기가자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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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타 어 OK OK 와 무대 옆에 차 운전 봐라 저 집 베스트인데 아마 있을수도 있어 있으면 싸워야 돼? 응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없는 거 같은데? 자 내리세요 네 나와 나와 2층에 아무것도 없는 중 안 떨궜어? 아 안 떨궜어 못나와 갇혔는데 가위바위바까? 여기 차 뒤에 숨어있으면 되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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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야? 이제 온다 차 올꺼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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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저 위에 싸운다 총소리 총소리 이거 신고 가능? 조금 있으면 이제 차 지나갈꺼야 소리 들려줄라 왼쪽에 있는거 같은데 프라이팬 소리 들려줄라 했는데 후 음료수도 줄까? 아냐 괜찮아 있어 아니 나한테 아니 나한테 못된거 배웠다니 아니 나한테 못된거 배웠다니 내가 언제 이런거 배웠어 성태한테 배운거긴 한데 오늘 떼찌만 확인했다 아니야 성태 성태 방송 보면 이렇게 돼요 언니 저번에 후라이팬으로 내 뚝배기도 깠다니까 아 그니까 떼찌가 상습법이네 상습법 누구한테 배웠냐고 했더니 성태한테 배웠다 했는데 아니 그건 아니지 나는 요새 스타일 바뀌었어 요새 매너남? 요즘엔 빠르로 때려 빠르로 아파 옛날에 후라이팬이었는데 빠르로 때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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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지? 오 자기장 아니야 자기장 개꿀이지 아 발 쏠 지가 어? 차도를 내린다 처음다! 어디와드와드 차야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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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누가 나 때렸어 Q. 너가 내 앞에 있어 Q. 나이스 나이스 와 바로 달려가는 것 이거 배워야돼 응 나 배율 줘 배율 으흥 아니 이거 꼭 엎드려다 먹어야 돼? 아무도 없는데 자 자은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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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가 뒤에 뒤에 쏴야되se 나 총알 없어 나 총알 없어 165made 쟤 쒈 써야되 쟤 써야되 좁아봐 철판은 왜 움직이죠? 쟤 싸..엉덩이 피.. 아 나 살려줘요! 손대줘야 돼! 손대줘야 돼! 손대줘야 돼! 쏴줘야 돼! 쟤 쏴줘! 쟤 쏴야 돼! 쟤네 쏴야 돼! 쟤네 쏴야 돼! 쟤네 쏴야 돼! 위에 위에! 옆에 붙었다.. 쏴야 돼! 쏴야 돼! 쏴야 돼! 튀어 튀어 들어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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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흫 들어와 들어와! 여기 벽격! 나 지금 살았다 와.. 개이들.. 저 옆에 차가 붙은 것 같은데 다 뒤졌어 배율 있는 사람 있어? 다 뒤졌어 나 4배 나 4배 줘 누나 어디에 있어? 다시 숨었는데? NW330에 나무 하나 나무? 어디 갔냐 근데? 없어진 것 같은데? 저 위에 싸우고 있네 돌 위에 돌 싸우고 있네 와 이걸 살았다 드링크 필요한 사람? 나 나 나 진통제 하나 구상 없어 나도 구상은 없어 나 빵빵빵 언니 구상 하나 줄게요 누워까? 저기 위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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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킬게 킬게 저 파밍하러 갈까 그냥? 바로 킬이요? 저기 시체 많아 가도 될 것 같아 그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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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 좀 해야돼 우리 너무 걸쳐 근데 여기 파밍은 다 했어? 어 대충 하다구 나 시카 먹고 싶다 타 타 타 타 타 저 파밍하러 가야돼 타 타 타 타 우리가 너무 거지여서 저 먹어야돼 여기 여기 저기 있다 쏘다 쏘다 내리자마자 싸우는 거 생각해 야 어디서 쏘는거야 아 뒤에서 쏟네 여기 시체 많거든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차 뭐야 뭐야 이거 차 뭐야 와 글쎄 사라지네 프라이팬 아, 연막. 연막 추워. 아, 오탄 좀 줘라. 어, 미안. 8배 줄게. 8배 필요하잖아. 나 배울 필요해. 나 4배 주면 안 돼? 어, 4배 줄게. 8배 줘. 그러면. 8배 줘. 8배 줘. 8배 줘. 8배 어디 갔어? 8배? 나 8배 안 먹었어. 이리와, 이리와. 개인적으로. 뺏기니까. 아, 그거 안 뺏으면. 아니, 우리 차 뭐야? 우리 차. 우탄 몇 개 줄까? 아, 50개만? 여기 위에 시체 많을걸? 나 왔어. 여기 있을 거야. 조심해. 언니, 나 다 줬는데? 갈게. 아, 대탄. 여기 70발 버릴게. 아냐, 먹어 먹어 먹어. 필요 없어. 어? 필요 없어. 여기 있는 거 같아. 여기 있는 거 같아. 이 집 있는 거 같아. 이 집 있는 거 같아. 보는 중 보는 중. 뭐 있어? 들어가는 거지? 얘네 아까 여기서 우지개 싸웠거든? 여기 시체 한 개 더 있네. 여기 소염기랑 미니. 구급상자 없는 사람. 나 없어. 한 개. 나도 구성. 뭐 줄 거야? 뭐 줄 거 없어. 아, 집에 안 들어가 줘. 진짜. 오탄 가능? 나 오탄. 대탄 괜찮아. 너무 먹어. 어, 내 빵. 이거 빵. 먹었어. 대탄 어딘데? 내가 때린 거거든? 전투 빵. 대탄. 오오오! 가야돼. 자기가 개문데? 아, 잠깐만 이거. 뭐여? 저기있다, 저기있다. 75. 뛴다. 길리 슈트! 어디? 길리? 길리 슈트! 아! 75! 나무! 간다, 간다. 도망갔어, 도망갔어. 일로와, 일로와. 아, 쟤가 먹었네, 벌써. 아, 근데 자리. 자리가 너무 안 좋은데. 이거 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차 없지? 우리 아까 차 어딨어? 어, 누가 쏜다. 어, 너무 귀엽지인데? 조졌다, 이거. 이거 나무 끼고, 절로 붙자. 쏜다, 쏜다. 나무 끼고. 오른쪽에 쏜다, 오른쪽. 오른쪽에서 안 보이게, 여기 나무 끼고 오면 되거든? 내 쪽. 이 앞인데? 이 앞에도 하나 있는데? 바로 밑에 있다, 여기. 바로 밑에. 나무, 여기, 여기. 120 나무. 어, 어. 이따, 쏜다. 음. 기절. 안 잡을게. 나이스. 나이스. 앞으로 쭉쭉 가야 돼. 저기 길리 슈트 있어, 위에. 저기, 여기. 돌뿌리 위에. 길리 슈트? 응, 내가 다 만든 것 같거든. 어, 저 앞에. 저. 방향 뭐야. 방향 뭐야. SD 150. 그래, 내가 보내. 저 에미사까지 있다. 여기 발 앞에 있다. 발 앞에 있어. 나 킬 냈어. 발 앞에 있다. 나이스. 조심해. 여기 있어. 여기 길리 슈트 자빠져 있어. 땅바닥. 다채까워 가. 땅바닥. 땅바닥. 길리 슈트 있다. 무조건 있어. 자빠져 있어. 어딘가에 자빠져 있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나무 뒤에.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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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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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있다. 저기 있잖아. 105, 120. 105, 120. 105, 120. 나무 뒤. 저, 한 명이야. 가서 조지자. 길리 슈트 먹자. 아, 저기 있다. 킬. 아, 이 새키 뭐야. 퍽이랄 variety 퍽이랄게 퍽이랄게 뭐하는거지 아... 퀴티였는데 으을 살려줄게 나무 나무 나무줄에 숨어있어봐 살려봐 어 저 집에있다 어 집집 이거 쟤 무시하고 일로와 올라가 올라가 나 쬐줄게 올라가 아 저 한마리인데 저 한마리 때문에 길리슈트 뭐 조질래 그냥? 어 길리 먹자 가자 조지자 일로와 봐 다와 다와 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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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명이야 같이 조지면 돼 그냥 와와와 앞에 있다 아 봤어 확인 저 집안에 있는거지 아 있다 있다 나이스 나이스 길리슈트 먹어 요거 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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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야 길리가 에따 에따 내꺼야 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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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가지고 랩타 말새끼 개화한거야 소원기 아 소원기 누구야 어 나 소염기 줄게 됐어 있어 가야돼 가야돼 쇼핑 그만해 쇼핑 그만해 가야돼 언니 나 봤어? 길리 봐 가자 가자 나 길리 이불 때문에 죽었는데 세명 남았다 노핑 쪽 가자 노핑 쪽 노핑 쪽 어 저기 저기 저절로 가야될거 같아 비푸트 귀엽지거 어디어디 저기 정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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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 와 멋있다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깜짝 놀랬어 앱탑 소리 너무 멋있지않아 이거 돌탑? 어 돌탑 내가 질린데? 아 아파 아파 나도 아파 항상샵 루나틱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아 아파 아파 구상 먹어야돼 구상 먹어야돼 타이밍 보고 어 지금이야 어 나도 제발 나 너무 빨리 먹어 어 나 기다렸어 못살려 못살려 절대 못살려 빨리 와 그냥 구상 먹으면서 와 빨리 여기 아프다 아프다 아 나 구상 먹어야 돼 자기가 아닌데 잘못왔다 빠이 안돼 다 죽어 설마? 이거 아니지? 한명이 없살려 기절했어 어? 아 잘못왔어 구상을 빨리 먹었어야지 여기 다 살았다 뭐 필요한거 있어? 화 안 피일때 먹었는데 구상 아무것도 없어? 한개도 없어? 없어 붕대 먹어 구상 다 하나밖에 없어 구상 한개도 나 붕대 30개 있는데 붕대 먹어 그냥 길리 줄까? 길리 줄까? 아니 앉아 어때 여기 위에 저기 내려와야 되니까 여기 자리 잡자 여기 자리 좋네 붕대 서는게 싫어해 여기 자리 좋거든 여기 위의에만 조심하는데 여기 위에만 조심하는데 우리 위에만 조심하는데 나 윗도 안쪽에 다 작단해 흫 흐흠 흐흐흫 흐흐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흫 이거 2대2인가? 이거 2대2인가? 이거 2대2인가? 아 뭐야 왜 아파 자기장 바퀴야 거기 안돼 그럼 나 이거 왜 입었어 아냐아냐 자기장 개좋아 자기장 개좋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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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야지 여기 위에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이긴데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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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궁뎅이가 보이겠다 버릴까? 아냐 자빠져있어 자빠져있어 거기 됐어 나 봐줄게 자빠져있으면 어딨냐 얘네 어딨지? 하나 죽었어 자의장 박사 사망 실화야? 어 앞에 정면에 정면에 나무 보여? NW 거기서 보여? 어 330 어 살려줘 살려줘 330 나이스 나이스 수고수고 수고수고 우와 치킨 두개나 먹었어 잘하지 지금 3코인중에 바로 치킨 두번이잖아 맞아 아니야 성세왕 섹시 오빠라 해야겠다 섹시하니까 어 섹시하지 약간 어 애기들 수고했고 다음에 또 하자 알겠지 애기들 애기들아 추우니까 옷 좀 입고 다행히고 어 수고했어 빠이빠이 수고했어 정우기가 정우기랑 정우기랑 소빠라 정우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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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부랑 냠폐께 감사합니다 고맙답니다 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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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산타님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잠시만 잠시만 조용해봐 마 마 마 제발 제발 마 마 니 문 좀 치나 니 좀 치나 어 미안해요 소리질러서 죽었어 어 아니 안죽었어 아니 나 그게 아니라 복음 먹으러다가 뚜깡 맞아갖고 사운드 듣고 있는데 형이 옆에서 말하더라고 그래서 조용히 해보라 이거 뭐야? 찬언니 꿀성대 맞조공님 시그니처 풍선 제작 이거 뭐야? 시그니처 뭐 맡겼어? 아 야신거 아 진짜? 어 아 여친찍노니 하하 여친찍노니 천사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나의 천사 애기야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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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여친찍아 너무너무 고맙다 여친찍아 와 밀폼직도 천사기 하하 하하 당신은 나의 천사 날개를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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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너무 고맙다 진짜 이제 그만 쏴 그만 쏴 너무너무 고맙다 두개나 쌌잖아 고맙다 진짜로 밀폼직도 천사기에 너무너무 고맙고 여친찍아 천사기에 너무너무 고맙다 우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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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왜그래 진짜 고맙게 와 대체한다야 천사기에 하하 이거마야 이거마야 알로 알로 로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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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너무 고맙다 대체한다야 고마워 와 와 아 왜 이렇게 많이 쐈어 아 매니저 해임했다고 메인저 해임했다고 아 메인저 해임 싫어해 초대하세요 아 왜 이렇게 많이 쐈어 너 너무 고맙다 사랑해 고마워 여보세요 끝났니 초대하세요 어 잠깐만 한 명 부를게 수미야 아 아 아 하자 아 아이디 적어봐봐 둘다 여기다 아이디 적어봐봐 초대하세요 초대하세요 목소비 목소비 뭐야 뭐야 아이디 친하니까 여기요 성태엉덩이님 별풍선 천사기 감사합니다 엉덩이 주님 국제 이빼이 리바이트 눌러 리바이트 여보세요 어 들어오라 후보영이랑 하는중인데요 응 갈아 예 다 다음에는 미쁘찔이 우지팔여 미쁘찌아 고마워 오빠 오빠 너무너무 고맙다 엉덩이형님 천사기토 엉덩이형님 당신은 나의 천사 나에게는 나에게는 활짝! 활짝! 고마워! 엉땅 양래! 조금 오해할 뻔했어 지금 엉땅? 아네 아네 아 떼치한 오빠게 고맙다 컴퓨터로 보내 사줬어 사줬어? 붐베이 직업이 들은 아 homicide 바로 발음식의 이 번역해왔인 사운드 드라이너 이런던 스터디 grund등등등등등등등 그래서 못 저녁 사운드 드라마 사운드 드라마 그리고 이 자막을 침묵 다신요 에스캐스터 스파이지 여기에서 них은 에스캐스터